또 기억이 안 나? 그건 아니고 누굴 봤어? 누구? 우리 오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천사가 돼서 데리러 온대 날 살려주고 죽은 우리 오빠가 날 데리러 온 거 아닐까?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당신이 죽게 되잖아? 그럼 내가 천사가 돼서 데리러 와줄게 내가 오면 아무래도 덜 무서울까? 확실해? 덜 무서운 거? 당연하지 천사 중에서도 제일 예쁠 건데